실상관의 의미 늘 이런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자기가 마음의 주인공이 돼서 일어나오는 일 하나하나에 끄달리지 않고 자기가 생활의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활기차게 항상 밝은 데를 보고 또 신의 완전한 세계를 믿고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늘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여의자지한 그런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늘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관심사항이신데 오늘은 이 실상관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거기에서 답을 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생리실상 철학에서는요. 세 가지 바른 수행법을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가 성전 독성이라고 해서 생리실상과 같은 진리의 서적을 늘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세계를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그 세계를 마음으로 아무리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한 것이 나타나온다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일으키려고 해도 먼저 진리 자체에 대한 생명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그것을 그려내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런 진리의 서적을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좋으니까 특히 아침에 하루의 시작을 이런 좋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도록 하고 그런 훌륭한 세계에 대한 자기 내면의 그런 관념을 자꾸 키워나가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실상관이죠. 신상관이라고도 하고 실상관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신의 세계가 곧 실상이니까 우주에 있다고 하는 본체, 우주에 유일한 진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신뿐이고 부체뿐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이 곧 실상이니까요. 그래서 신을 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신상관이라고도 하고 또는 실상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실상관이라고도 말을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애행이라고 해서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구도 즉 전도라는 말이 있죠. 자기가 도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즉 사람들한테 도를 전하는 것이 자기의 도를 구하는 것이 된다라는 뜻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들이 신은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신의 자식다운 생활을 스스로들 생활 속에 나타내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이 또 진리를 완성하는 좋은 방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먼저 실상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여기 먼저 서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참고가 되는 얘기들 적고 계셔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무한지의 무한 사랑인 인간의 실상을 단순히 책으로 통독하고 두뇌로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그 진리가 여실히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생활에 의해서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때문에 본서 7권 생활편에서 그 생활법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생활편에서는 인간의 완전언만한 실상을 생활상의 실천에서 동적인 공부 중에 실현하는 길을 설명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동적인 공부만으로는 자칫하면 뜬 세상의 현상적 동요에 좌우되어서 내부의 실상 깊이 들어가서 침잠할 수 없는 그런 염려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수부가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귀중한 진주를 채취하여 돌아오듯이 인간의 실상에 깊이 침잠해서 인간의 귀중한 내부에 있는 실상, 즉 원래가 완전언만하고 무한지혜이고 무한 사랑, 무한 역량을 현실세계까지 획득해 오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정적인, 7권의 생활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들이 동적인 공리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정적인 공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적인 공리가 바로 본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관행이다 그랬습니다. 선종에는 좌선적인 행법이 있고 또 세존도 성도 직전 보리수 밑에서 정자하셨다는 얘기도 있죠. 또 예수님은 그런 신의 자식의 자각이 이르기까지 요르단 강변에서 40일 밤낮으로 단식 정자했다는 얘기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모두 정적인 공부인데 이와 같은 정적인 공부를 통해서 세존도 또 그리스도도 천상천하 유아 독전 또는 신의 자식의 자각을 얻었다 라고 소개하시면서 이 관행편은 이러한 정적인 공부를 어떠한 종파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보편적인 방법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생활편에서 제시된 동적인 공부와 함께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정적인 공부를 잘 쌓아 나가신다면 깨달음 상이나 또는 생활상에서도 또는 건강상에도 사업상에도 향상 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고 추천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여기에 한신국도라고 오사카와 고베를 연결하는 국도가 있는데요. 졸면서 달리는 자동차를 소개하시면서 우리들 마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마음이라고 하면 눈을 뜨고 있을 동안만 활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우리들의 깨어있는 마음은 우리들의 전체의 마음의 활동으로 말하면 참으로 작은 부분으로서 전체 마음의 약 5%가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전체의 마음은 자동차와 같이 일단 운전하게 해두면 어디까지든 무턱대고 같은 방향으로 창조활동을 계속해 가는 것으로서 나는 이것을 경향의 마음이라든가 습관의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향의 마음을 필요에 응해서 여러 방향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전체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깨어있는 마음의 역할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깨어있는 마음은 자기 몸의 몇십 배의 무게가 있는 자동차의 핸들을 치고 있는 운전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마음의 95%에 해당되는 이 습관의 마음에까지 이 역량이 올 수 있도록 자기 전에 이 실상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의 세계로 마음을 향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또 안심하는 마음으로 수면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실상관을 활용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도 소개하고 계십니다. 계속 뒤에서도 표면에 마음과 습관의 마음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늘 신을 찾기도 하고 부처님을 찾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마음 표면에 있는 그 깊은 곳에 마음 표면에서 숨어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95%의 습관의 마음이 신이나 부처를 외면하고 있어서는 아무래도 마음 깊은 곳에서 안심과 평화가 얻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 숨어있는 습관의 마음이 곧바로 신이나 아미타불의 쪽을 향해 버리면 거기에서 항상 무한의 생명, 무량의 광명, 무진의 지혜가 스스로 들어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카메라를 밝은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렌즈를 조금도 조이지 않고 놔두면 빛은 얼마든지 무한으로 스스로 들어오는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카메라를 향하게 하고 렌즈를 전개하는 것은 자력인가라고 물으면 자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빛이 렌즈로부터 들어가는 것은 이미 여하한 인간의 개교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서 빛 자신의 본연의 성질, 무궁한 생명, 무한한 사랑, 무한한 광명, 무진의 지혜인 대실제 자신의 성질에 의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그저 오로지 신의 세계 또는 부처의 세계를 향해서 거기에 온 마음을 안심의 마음을 일으키고 카메라 렌즈를 온전히 개방해서 향하고 있을 뿐 빛이 스스로 들어와서 그것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대실제인 신의 성품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대실제인 어버이 쪽으로 향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회향이라고 했고 그리스도교에서는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사진 기계를 어버이 쪽으로 아무리 곧바로 향하게 해도 렌즈를 완전히 열어두지 않고 조여두면 역시 빛은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들을 많이 쓰셔서 이런 조리개라고 할까요? 카메라 본체가 따로 있고 거기에 렌즈를 부착해서 쓰는 그런 수동 카메라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전에 수동 카메라를 생각해보시면 본체가 있고 거기에 렌즈가 부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조리개를 이렇게 좌우로 돌리면 안에 조리개가 이렇게 구멍이 벌어졌다 조여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최대한 벌리게 되면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조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빛을 향하고 있어도 빛은 들어오는 것이 미약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빛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렌즈에 잔뜩 뭐가 묻어가지고 흐려있다고 하면 그 빛이 온전히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빛을 향하는 것인데 빛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어버이신 신을 향한다고 하는 것이고 부처를 향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쪽을 향하더라도 온전히 걸리는 바가 없이 부처의 성품이 신의 무한한 사랑이 그대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가리고 있는 것이 없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빛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망상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도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생명인 자신의 본질을 자각치 않고 잊지도 않은 불완전한 망상이 망상의 그림자로 있다고 생각해서 집착하고 있는 미망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마음에 낀 구름 같은 것으로서 비유하자면 렌즈에 먼지가 가득 낀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렌즈의 때를 제거하고 빛과 구원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종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로 뒤에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먼저 신을 향하고 부처를 향하는 것까지는 이루어지면서도 거기에 온전히 빛의 성품이 즉 신의, 신불의 그런 무한한 좋은 내용이 온전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리는 역할을 없애는 그 수행법을 두 가지로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직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는 것을 멈춘다고 하는 거죠. 즉 마음의 작용을 댈 수 있는 대로 멈춰서 전도망상, 즉 미망의 파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무념무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념무상에 이르는 것이 좀처럼 일반 사람이 쉽지를 않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나일안자나 강에서 단식과 감식을 교대로 행하면서 고행정자하고 대각을 열었을 때도 악마파순이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또 그리스도도 40주야를 단식하며 정관하고 있을 때 악마가 나타나서 내가 혹시 신의 자식이라면 명령에서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보라고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종교의 이런 대천재이신 세존이나 그리스도조차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셨던 것이니까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그런 것들에 동요되지 않은 채로 온전한 직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생은 유념유상이면서 우리들의 생명의 어버이를 전념으로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대생명에게 귀이라고 이 몸 이대로 대생명과 일체가 돼서 즉심성불이라고 하는 일본의 홍복대사가 얘기하신 말씀입니다만 이 몸 이대로 그냥 부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원융무에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완전한 그런 신과 일체가 된 그런 경제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뜻에 맞는 상태가 되는 그렇게 하려는 방법이야말로 이 실상관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실상관은 영안으로 만약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수호신에 의해서 보호되고 이것은 우리가 실상관에 들어갈 때 항상 영신가라고 하는 노래를 노랫말을 이렇게 외우듯이 암송을 하거든요. 그것은 신을 맞이하는 노래인데 말 그대로 그것을 통해서 수호신에게 수호되는 중에 수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장의 방해를 차단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생명의 어버이신 무량광명 생명에 편조되고 있는 거기에 빈틈없이 완전히 이렇게 비춰져서 내가 빛 자체로 이렇게 온전히 화해가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전심, 전력으로 마음에 관하는 이 실상관의 관법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완전한 관법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일어나오는 일에 끄달리지 않고 본래 있는 완전한 세계의 마음을 기울이는 그 일을 내 잠재의 깊은 곳까지 완전히 새겨서 조금 더 의심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으로 신념화되어 올 때 실제로 우리들의 생활은 변모해 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진리가 두뇌적인 파악에서 더 나아가서 온 생명적인, 온 감정적인 파악으로 이루어져 올 때 실제로 변화는 일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소개드리는 그런 자세나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 실상관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면서 시간이 나실 때는 생명실상 8권을 한번 먼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할 점이나 세세한 설명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같이 한번 또 다음 시간에 자세까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